아반떼 md 아이나비 큐브 오디오 트립 일체형 메리 샤크한테나는 구선 순종인 샤크한테나와 후반 카메라는 슈퍼 시모스2 후반 카메라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현재 본 차량이 메리되어 있는 제품은 아이나비 큐브 제품으로서 보시는 것처럼 세탑박스는 조수석 아래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큐브 제품이 메리되어 있는 차량은 더뉴 아반떼 md 차량입니다 현재 아이나비 큐브 제품은 오디오 트립 일체형으로 메리되어 있는 상태며 오디오의 트립은 핸들 리모컨의 모드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오디오의 트립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표시가 되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핸들 리모컨에 있는 스킵 버튼을 통해서 아이나비 3D 맵의 줌 인과 줌 아웃의 기능을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3D 맵 뿐만이 아니라 위성 지도 상태에서도 줌 인과 줌 아웃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해당되는 기능이 함께 지원이 되고 있으며 망함제 집중 키 버튼에 있는 버튼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기능이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큐브 제품은 아이나비에 차별화되어 있는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나비, dmb, dmb라는 호칭을 통해서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mb나 동영상 mp3 등과 같이 멀티미디어의 기능에서는 핸들 리모컨의 연동 기능을 통해서 파일을 전환하거나 채널을 전환하는 등과 같은 스킵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핸들 리모컨 연동 기능과 함께 집중 키 마감제에 있는 기능 역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편의성과 트립의 호환성은 아이나비 제품의 가장 홈으로 아이나비 특유의 사용 편의성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차량에 일체형으로 매립을 했을 때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기능들이 연동이 되고 호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용 편의성과 제품의 호환 편의성은 큐브 제품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기도 하며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고 선명한 후방 카메라 화면 역시 함께 지원을 함으로써 일체형 매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나비 큐브 제품이 도뉴 아반떼 MD 차량에 오디오 트립 일체형으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